프랑스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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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첸 날 아침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집에 있어서 되게 시원해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요. 42분째 353칼로리. 수영장에 바로 점프할 거예요. 수영장 소리 들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요. 필수품. 이거는 브리오쉬인데 단식빵 그런 거고요. 라떼 만들었고. 오늘은 좀 태워보고자. 선배드 가지고 나와서 누워있는 중이에요. 쌍쌍반. 쌍쌍바맛이에요. 그냥 딱 쌍쌍바맛. 여기가 집이고 여기 옆에는 별채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자고 있어요.